대원 대원 대원을 파헤쳐 부을까 용마산 언덕 위엔 대원 왜고가 있다네 대원 매직 모두 최고가 돼 대원 매직 빠져봐 Hey everybody, do you know 대원? 대원 좋아요 영어는 말할 필요 없이 기본 독본서의 중 전공어도 잘하지 우린 전부 학교에서 배우지 덕분에 우리 눈은 세계 가득히지 대회 합격에 항상 박아놓는 일 해외로 전판 건 gp1 이쯤 되면 알았을 때 알겠지 한계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어 공대문 지나서 70도 언덕으로 올라가면 음악 소리 들려 인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어디서나 열금하는 대원 친구들 공부만 하는 건 아냐 논문과 공사활동 직접 만들고 참여해 다 내 맘대로 스포아츠 동아리 체육대회 스트레스는 다 날려 바로 올엔 우리의 폴라 선후배 한계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놀 때는 다 함께 대화 7일 오 대원 내고 오 대원 내고 열정을 갖고 하나가 된 무대 모든 공연은 빠짐없이 탈지 학문 예수 문화 동아리만 30여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제지 놀기도 잘해 개성이 넘쳐 필더 넘쳐 모든 열심히 하지 대충 하는 건 대원이 아니지 대학은 내게 손짓해 대학은 내게 손짓해 대학은 내게 손짓해 모두가 다 알아 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이제 너도 알지 오 대원 내고 대원 내고 대원 내고 배 뜨기 전 등교하고 배진 후에 학교하면 힘들기도 하지 그래도 멈추진 않을 거야 꿈을 향해 달려 모두 함께 달려 대원 내고 대한민국 최고 고등학교 대원 내고 대한민국 명권 고등학교 첫째 미국보다 인사는 밝게 둘째 세계로 보건 오브 넓게 라스트 가끔은 학군배쓰고도 넘어지긴 커녕 쓰러지지 않아 평생 후회하지 않은 조이스 학교에 자신의 이슈신의 모습 대원 브랜치 나 원투 왜 이렇게 대원 대원합당 도움이 음원 앞당한